이놈이 미루 악놈. 미루, 미루 얘는요? 막스. 얘네 둘이 오누이에요. 아, 저기 남매? 네, 한배에서 태어나서. 둘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우주부주부주. 아니, 저기 순이네 갔더니. 가보라 그래서. 여기요? 네. 우리 집이 큰 개 두 마리 키우는 집으로 통해요. 아, 큰 개 두 마리 키우는 집이에요? 네. 아이고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이 집은 남의 집? 여기 누구 집, 누구 집이에요? 저기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저희 집하고가 친구들이에요. 아. 같이 이렇게 귀촌을 했어요. 같이? 네. 친구분들끼리. 형제끼리도 이렇게 살기 쉽지 않은데? 네. 워낙 오래된 친구들이니까요. 그렇구나. 우리 저 어머니 어디 앉을까요? 여기 앉아있나요? 여기 좀 앉으세요. 위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앉을까요? 고추 한 잔 드실래요? 여기 우리 메리골드로 만든 곳. 오, 차? 네. 좋죠? 저 엄청 좋아하죠? 네. 어? 여기는 주방인가? 오픈 주방인가? 여기는 카페예요. 아, 카페예요? 네. 여기 우리 새 집이 같이 노는 곳. 막걸리 마시는 곳.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셋이 이렇게 세 가족이 모신 거예요? 이제 뭐 다들 은퇴할 시기도 되고. 아. 그러면서 이제 땅을 구하러 다녔죠. 같이? 네. 아, 세 가족이? 네. 근데 이제 마침 딱 세 집 지을 만한 이런 땅이 마련이 돼가지고. 예, 그렇구나. 어디 사셨어요? 서울에 살았죠. 아, 예? 서울에 계시다가요? 네. 힘들진 않으세요? 아,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런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오히려 서울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기가. 재미지고요? 네. 이런 귀천 로망은 없으세요? 저요? 네. 저는 항상 있어요. 그쵸? 이게 무슨 차입니까? 꽃 차인데. 꽃 차. 드셔보세요. 자, 이 이제 재배한 고구마. 어. 만든 곶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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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괜찮아요? 응.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도 진짜 오래, 오래, 오래 생각하고 이룬 로망이에요. 사실 우리 애들이 굉장히 개를 좋아하는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졸라도 개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집을 비우고 하니까. 서울 사셨다면서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 소망을 전혀 못 들어줬죠. 그러다가 이제 마당 있는 집 가면 꼭 키우게 해줄게 하고 했는데, 애들은 다 독립하고. 다 크고 나서 이제 혼자만 잃었구나. 자녀분 나이는 어떻게 하세요? 다 서른, 다섯, 스물 아홉. 그러면 엄마네? 제가 지금 서른 여덟이에요. 생아. 그건 거짓말일 것 같은데. 생아. 아니, 진짜예요? 내가 민증을 휴대폰에다 두고 차에 두고 왔네. 근데 어쨌든 뭐, 아빠는 진짜 거의 날벼락처럼 개 양육을 맡게 됐어요. 날벼락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요? 한 번도 개를 이미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유년기 때도요? 네. 하여튼 이 집에 입주하자마자 개가 두 마리가 생긴 거예요. 엄마가 그냥 데리고 왔어요? 저 뒤집에 큰 엄마, 친구네가 어디 여덟 마리 낳았다더라 하면서 데리고 올래 해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하기는 뭐. 한 마리도 아니고? 갑자기? 개 주시는 분이 한 마리만 데리고 오면 개 학대라고.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한 마리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래. 그냥 그 자리에서 두 마리로 결정이 돼버렸죠. 그래, 이 집이 잘 키우겠다 싶으니까. 마당도 있겠다. 그때부터 그냥 고생끼리 시작된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강아지 키우는데 뭐가 고생이에요? 개한테 매여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애들 밥 주고 개 근사하는 일이. 그렇지. 집을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또 개가 크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맡기기도 좀 그렇고. 이제 여기 같이 온 친구 삼촌. 우리 개 삼촌한테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맡기기도 하는데. 삼촌은 누구예요? 제 친구인데 그냥 이제 얘네들을 중심으로 인척 관계를 형성했죠. 옆집 친구는 삼촌하고 뒷집 친구는 큰엄마 큰아빠 하기로 하고. 그리고 쟤네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도 이렇게 조금씩 합쳐가지고. 이제 역할도 나누고. 산책도 좀 서로 들어가면서 하고. 아니요. 산책. 그다음에 밥 챙겨주는 거는 전적으로 아빠가 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삼촌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아, 손재주가 또 있으신구나. 네. 이거 만들고 애들 그늘 저런 거 다 만들고. 그리고 견사에 가면은 그 집도 얘네 덩치에 맞게. 견사를 또 줬어요? 네. 한번 구경 하실래요?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네. 이리 내려가시죠. 견사가 있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어이구, 우리 막스는 그늘 찾아 있네. 어디야?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저 집을 직접 만들고. 여기 이제 아무래도 바깥에서 겨울에 막 한 20도 내려가면. 이야, 그치. 지금이야 뭐 상관없지만. 그때 되면은 혹독하지. 추울 때는 보면은 두 마리 다 안에 들어가서 자기 서로 체온으로. 개냄새 하나도 안 나고 깨끗하네. 이게 처마가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개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이거 딱 고정시켜 놓으셨구나,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게. 이 트리버가 이렇게 순하고 이렇게. 특히. 그리고 엄청 정다워요. 이렇게 순하고 이렇게 자꾸 다들 환영하고. 네, 정답고 환영하고. 그러니까. 너 여기 와서 좋겠다, 야. 야, 네 도시 사는 개들은 이게 로망인데. 너희도 로망을 잃었네. 너는 도시 생활이 뭐야, 이러겠네. 우리가 그냥 니네 상이 1%다. 그렇지. 야, 너 도시 개들은 말이야. 밖에서 집에서 나오실 못하고 있어. 저희가 이제 마당 있는 데서 좀 자유롭게 걸으면서 다니게 이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이 바로 앞이 둘레길이에요. 아이가 여기에 바로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얘네들이 사람을 워낙 좋아하니까 팍 뛰어나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할 수 없이 우리가 이걸 채우고 있는데 이 아빠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한적할 때는 좀 놔두세요. 하루에 3번을 산책을 또 따로 시켜요. 아버님 저 아까 살짝 투덜대시더니만 할 건 다 하시네요. 아니, 그거 때문에. 얽매신다고 하셨으면서. 그런데 참, 아니 너무 좋다. 이거 자체가 좋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날아요, 매일 풍경이. 진짜로. 어디 놀러가서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별로 놀러 다니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은. 뭐 보고 싶은 꽃도 봐. 지리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 맞아요. 엄청 부럽네. 엄청 부럽네요. 그런데 이 아빠가 애들이 이 정도로 자유롭게 있는 것도 목줄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완전히 목줄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여기서 또 이사가요? 아뇨, 아뇨. 저기 남해. 여기는 산이니까 바다 있는. 완전 다 믿고 대문 있는 그런 거를 월세 25만 원에 빌렸잖아요. 1년 살이에요, 이런 거? 네. 얘네 데리고 간다고. 약간 거기에 풀어놓고 오시고요. 그리고 얘네 이제 태우는 차도 마땅치 않으니까. 얘네 태우려고 큰 차를, 중고차를 또 샀잖아요. 큰 차를 샀어요? 아버님. 네? 소비가 좀 헤픕니다. 아니 저. 여기 사시면서 또. 마당에 있는 집이 필요하셔서 월세도 내시고. 차도 바꾸시고. 아니 참. 이야. 아. 당신 다리다 친구 여기 해봐. 왜요? 이 애들이 한 1년 좀 안 됐을 때 그때 막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산책을 데리고 나가서 계속 줄을 잡고 있는 너무 힘드니까 가끔씩 놔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확 달려가면서 줄을 다리에 감아버렸어요, 나를. 그래서 넘어져서 여기를 다쳤죠, 뼈를. 하. 크게 다쳤어. 보고 뛰었나 보다. 네. 거기가 마침 또 콘크리트 바닥이 돼가지고. 흙도 아니고. 네. 뼈가 완전히 그냥. 한 2년 고생했죠. 2년이요? 네. 큰 거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또 재활하고 빼는 수술까지 하고. 지금. 지금 이제 거의 완치됐죠. 네. 조금 이제. 지난 5월에 안에 심을 박았던 걸 뺐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이웃분들이 그렇게 크게 다치게 한 개를 계속 키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주변에서 보기는 저 정도면 개의 정이 뚝 떨어졌겠다 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 개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안 했지. 그래도 좀. 이놈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이런. 별로 없었어요. 하여튼 수술하고 누워 있을 때도 그랬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인걸. 저거 너무 맛있어. Inuti의 한 개의 고생. 여름 단범.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에요. 그리고 bestias 그 작품이에요. 하여튼 수술만 drugs에 구매하셨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술만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술만 취약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수술만 측정만을 보내고yorum. 대금위를 따라서 도와주놓으며. 마아지 아들게 에이 여자야? 남자야? 남자구나 지금 중소가 한지 2주 됐어요 에이? 하는 짓이 하는 짓이 떡하 야 너 나 처음 보잖아 처음 보는데 왜 그러냐 오늘 여기 경치가 여기가 최고다 마당이 이렇게 넓어요? 와 여기가 엄청나다 어머니 부자구나 아 너봐 너 어머니 부자구나 아니에요 아이고 멋있다지 몸살 나겠다 괜찮아요 저희 잘해요 이리 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정말 내가 제가 감 깎고 있어가지고 아 감 깎고 계셨어요? 네네 앉아 계셨어요 아유야 어머니 여기 언제 오셨어요? 여기 언제 오셨어요? 4년째 됐어요 4년째 네 퇴직하시고 저는 사업하셔서 사업하셨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제조업 제조 이거 다 이제 정리하고 정리를 안 하고 이제 자녀가 아 하시고 이제 여기 이제 오셨구나 네 네 그렇죠 그랬구나 너무 멋있어요 나 이런 데 살고 싶다 그래요? 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거 어찌보면 노동이잖아요 많은 일을 봄에부터 계속 뭐 풀 깎고 꽃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몸살 나죠? 근데 여기서 몸살이 안 나요 여기서 몸살 한 걸 너무 즐거워서? 알아본 적이 없어 아니 몸이 그렇게 니셋이래 아침 일어나면 근데 나 오늘 하루 종일 이 소리 들었어 그래요? 다들 여기 무슨 지리산 전도사야 지리산에 오면 안 아프대 안 아파요 그리고 다들 짱짱하고 80 먹어도 건강하고 그렇죠 저도 골다공전에 가서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아프면 여기 사례로 오는갑다를 여기서 느낀 거예요 저희들도 진짜요? 네 몸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네 정말 좋아졌어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살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매일 감사함 속에 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야 나 어떡하냐 나 여기 땅 봐야 되겠다 열심히 사시다가 오셔요 땅 봐야 되겠어 아우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아니 근데 궁금한게 이 순찰대가 뭐하는 건가요? 반려견 순찰제가 이제 반려견하고 반려견 보호자분들은 항상 산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를 산책하면서 우리 동네도 안전하게 지키는 주민 참여형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차이가 있나요? 사람만 사는 거 하고 강아지랑 같이 할 때 차이가 있나요? 반려견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여기 주민분들께서 반려견을 바라보시는 시선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세요.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가? 네 실제적으로 관우가 조끼를 입고 나갔을 때랑 입지 않고 나갔을 때 반응이 조금은 많이 다르세요. 아 저기 다른 보호자님들이? 네 반려견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관우 같은 경우는 친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반려견 보호자로서 조금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계속 검색을 했어요. 반려견 순찰 때 하다가 마침 8월에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8월에 시험을 받고 9월부터 저희가 해서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두 달 정도 하셨군요. 그래도 두 달이라 하지만 하면서 보람 됐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관우랑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밤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 혹시 무서워서 그런데 조금만 같이 걸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네 흔쾌히 어 네 같이 걸어요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관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골목까지 같이 가드렸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어이 대단하네요. 쫓기의 일이요. 근데 제가 혼자였으면 못했을 때인데 워낙 이제 저희 지금은 귀었지만 든든한 관우가 저랑. 그렇게 그렇게 사실 듬직하진 않거든요. 겁이 많은 갠데 얘네가. 심적인 인재 제가. 알겠어. 기분이 안 좋아? 뭐라고? 알겠어. 응. 한번 말씀드려가느냐. 아 그래. 바로 일어나는구나. 그래 그래. 아이고. 이름도 관우니까. 어쩌면은 그 강아지에 대한 말씀하셨던 좀 별 좋지 않았던 생각을 했던 분들하고도. 그렇죠. 또는 비발려인과 또 반려인. 또는 이런 하여튼 이런 관계를 이렇게. 그렇죠. 모든 것들에. 이렇게 좀. 다리 역할이. 그렇죠.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니 저도 이따가 저 파출소 가서 거기 있는 분들 한번 만나보고 그럴 건데. 아 네. 한 몇 마리 정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월 서른 몇 마리 정도가 서대문구에서 지금 뽑으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전에 한번 합동 순찰을 한번 같이 해봤었는데. 멋있다 합동 순찰. 뭔가 멋있네. 저도 이제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일들도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좋게 주나?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훈련사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우리 반려견 순찰체를 만나러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 저기 저 아니 그런데 너무 궁금한데 아니 우리 저 안에 저 저기. 앉아서 이야기 하시죠. 네. 아니 저 경희님이 이거를 좀 아이디어를 내신 거세요? 네. 저 전국 최초로 반려견 순찰대를 기획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군가 제가 알고 계시는 보호자님 한 분도 거기서 활동 중이시거든요. 아 네네. 처음에는 좀 놀렸거든요. 아니 무슨 개가 순찰을 한다고 아니 보호자님 이 조그만한 애가 무슨 순찰을 해요라고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이거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반려견과 함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데 아주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보수가 있냐고 했더니 보수도 없대요. 저희는 무료봉사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의 연령이 다양한데 어떤가요? 순찰대 활동하시는 분들의 80%가 여성분들이고 또 이 중에 1980년대 이후인 MZ세대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재밌겠는데. 저기 우리 순찰대원들이 모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야 멋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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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뵙겠습니다. 처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멋. 저도 오늘 같이 돌아보려고 왔고요. 멋진 일 하신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멋지구나. 반려견 순찰대 활동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는 골목대를 한창 순찰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좀 이상한 분이 골목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이웃 주민분의 제보가 있어서 저희도 순찰을 했고 실제로 이상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는 신고해야겠다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로 연락을 드렸었죠. 그래서 감사 인사까지 받고 또 서대문 경찰서에서 따로 감사장도 주셔가지고. 이야. 진짜 제대로는데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주민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 의견을 받아서 지역 경찰서에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서 시안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롱이는 올해 12살 되었고요. 반려견 순찰대 하면서 좋았던 게 이 옷을 입혀서 산책을 하니까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너무 멋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지켜주고 해줘서 개들이 아무데나 똥 싸고 돌아다니고 짖고 이런 줄 알았더니 좋은 일도 하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반려견 인식 개선이나 뭐 그런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한다 그런 거에서 굉장히 자부심 뿌듯함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오늘 와서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상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또 멋진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서 사회에 하나 공헌한다 라는 느낌을 좀 받으니까 감동도 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친구들이 또 보호자님들이 이 반려견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냥 이렇게 조끼를 안 입고 있을 때는 그냥 개인데 조끼를 입으니까 멋진 개가 되니까요. 뭔가 하는 것 같고요. 바보 배터리. 네. 저는 이렇게 조끼 입고 순찰하는 강아지와 순찰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진짜 멋질 것 같아요. 보통 한 번 산책하면 얼마나 걸리세요? 저희 저녁에는. 아니요. 순찰하면. 저녁에는 1시간 하고요. 아침에는 한 40분. 낮에도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네. 이제 산책량이 굉장히 많아요. 순찰량이 많네요. 네. 순찰량 아주 많습니다. 여기 대학생 1인 가구가 일찍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활동하는 순찰 코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데는 강아지랑 가더라도 좀 못 가지 않을까요?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이런 골목들. 우범 지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이유 없이 무서운 곳에. 저런데도 그냥 나는 우리 아내가 만약에 저녁에 혼자 온다 그러면 난 무조건 내려와서 같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순찰 때가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동네가 범죄 예방 효과나. 그럼요.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데 비상벨 설치돼 있으면 비상벨 작동 잘 되는지도 한 번씩 보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 난 눌러보고 싶었는데. 우리 저 강아지랑 이렇게 하시면서 산책 용기가 날 것 같아. 맞아요. 주변 분들이 너무 좋게 봐주시니까 같이 다니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이쪽으로는? 저는 변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이 그래왔듯이 반려동물의 그런 복지 내지는 삶 이런 게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이.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이. 그 다음 moment은,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이. 발려가능과 도시에 살면서 좀 뭔가 한 단계 높아지는.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절충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올 때 데리고 요만한 새끼 데리고 왔죠. 저 귀는요? 귀는 이제 다섯 마리가 와서 공격을 하더라고. 아이고. 그러면 둘째는? 지성이가 백과 아들이에요. 아빠보다 1년 늦지. 쟤도 나이가 있네. 얘는 어떻게 하던 거예요? 군에서 탈락된 게 19년도에 갖고 왔나? 여기 세 마리 있구나. 내가 원래 이 품종을 이걸 갖고 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춘천에 군부대에 있어요. 있죠 있죠. 거기를 내가 이제 꽁지로 갔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게 다 분양이 됐고. 이 품종들만 한 30마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음에 온다 하고 돌아서는데 얘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꼭 나한테 그러는 것 같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지. 내일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3년 됐어요. 3년. 19년도니까 이제 해수는 4년째지. 그런데 저 초면에 외람되긴 하나. 좀. 좀 통통한데. 우리는 뭐 개들을. 참 자식같이 키우지요. 또 좋아하고. 좀 자식이. 아니 되게 날씬하시고 날씬하시는데. 쟤네들만 왜 이렇게 됐죠? 우리는 못 먹어도 얘들을 줘야 되니까. 아니 얘 한 마리도. 아니 왜냐하면 진돗개인 것 같은데. 진돗개가 이렇게 찌기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찌게 됐을까요? 원래는 살으만 먹어야 되는데. 저기 아침으로 밥을 해먹이고. 저녁으로 살으먹이고. 밥만 줘요? 아니면 뭐하고 섞어줘요? 예를 들어서 닭을 뭐 사왔다 그러면. 뭐 그냥 조금 먹고 다 얘들 주는 거고. 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다 얘들 차지지. 저는 뭐 하여튼 뭐 빵을 만들어주든 뭐 이렇게. 부침개를 해주든. 뭐 만두를 만들어주든. 부침개를. 만두도요? 이거 손주한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그런 거를 비겨가지고. 잠깐만. 얘 먹이려고. 아니 이제. 목적은 뭐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거지만. 아이들하고 이제 나는 먹는 정도로. 야 그래. 이게 그냥 사료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찔살이 아니에요. 너무. 토실토실하고. 쉽게 보지 못하는 몸매들이어서 이색적이고 아버님. 아니 원체 여기 사셨던 거예요? 예전에도 저 안쪽도. 아니. 제가 원래. 이제 사업을. 아.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IMF 때 다 말아먹고. 어떤 거 하셨어요? 펌프카. 콘크리트 펌프카. 아. 내가 조수 생활하고 기사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내가 수금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오너 갖다 주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엄마가 그냥 주더라고. 이거 갖고 먹고 살아라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참 이제 또 뭐 레미콘에다가 손대면서 어음 받아서 부도가 났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싫어지더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뭐 대학교 다 졸업을 했고. 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삶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처음이야 들어왔지 혼자. 혼자 들어왔어. 얘 드리고. 백구. 얘하고 이제 뭐 같이 자고 뭐 이제 라면에도 반 말아서 얘도 반, 나도 반. 이렇게 먹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셨구나. 근데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어머리도 많이 힘들었겠다. 남편이 이제 직업상 거의 이렇게 집에 가졌더라고 못 있고. 그냥. 이렇게 일하느라고. 밖으로만 놀았지. 직업이 그러니까. 화물 찰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수원에서 침을 싣고 부산을 갔어. 그러면 이제 보통 토일날로들은 이제 짐이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빈차로 올라온다고.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이 편도 요금밖에 안 주거든.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일요일도 기다리고 월요일도 기다려. 짐을 찰 때까지. 집을 못 들어오는 거 그냥 거기서 숙식 가야 되고. 차에서. 이제 휴게소 가서 이제 대충 씻고.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살았지만 한 15년? 20년을 그렇게. 그런데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아버님 진짜 성실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 이상하게 맨날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고생만 그냥 고생만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속상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저 와서 잠을 자면서도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막 소리 질러요? 네, 막 소리 지르고 뭐 위험하지. 많이 싸우죠? 꿈속에서 싸워요. 꿈을 꾸면 항상 막 내가 이제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그런 꿈. 힘든 꿈. 네. 그래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또 이제 심혈관이 왔었어요. 심혈관이 왔었구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럴 수 있죠.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죠. 여기 와서는. 이제 마음이 지금 이제 편안해졌다고 볼까. 하여튼 지금은. 그런데 혼자 여기 딱 정착하는데 도움을 줬겠다 얘가. 처음에는 뭐 우울증이 오는 거죠. 배와 상대가 없으니까. 아, 그렇지. 또 사람 피해 왔긴 하지만. 네. 사람 구경을 못 하지 여기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니까 이제 얘하고 항상 이제 산에 다니고. 이제 밤에 이제 야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둘이서. 보라고. 뭐 얘가 뭐 듣든 못 듣든. 어떤 얘기 하세요? 그리고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둘이. 그러면 별 얘기 다 하지 뭐.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을 흐르니까 이제 적응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적응이 되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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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딸을 봐주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못 들어오지. 손녀딸을 보던 책임감이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떠난다고 할 때 어떠셨어요, 우리 아버지? 자기가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그냥. 그냥 들어와서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날 빨리 들어오라고 했는데. 여기가 오지잖아요. 맞아요. 이웃집이 있어도 배 타고 움직여야 하고. 걸어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혼자 거의 홀로예요, 홀로. 또 어떨 때는 남편이 밤에 야간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날은 저 혼자 있잖아. 저 혼자 있으니까 그럴 때도 애들이 있으니까. 훨씬 마음이 좋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개가 없으면 안 돼요. 애들은 꼭 필요해요, 필수 조건이야. 왜, 왜, 왜. 개가 없으면 사람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혼자, 보다가 또 이웃도 없는데 혼자 개도 없이 못 살아요, 혼자는. 여자들은 혼자 못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강아지보다 귀여운 게 또 있을까. 두 분은 어떠세요? 두 분은 여기 와서 조금 더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비슷해요? 대화는 이제 거의 없는데 얘들로 인해서 그래도 대화가 많이 되죠. 어머니, 왜 대화가 없을까, 왜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막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이 집에 오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왜, 왜 안 해요? 뭐 궁금한 게 없나 봐요. 물어보는 것도 없어. 그래, 내가 왜 어땠어? 심심하지는 않았어, 뭐 했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속, 마음 어떤 건지 모르는 게 전혀 표현을 안 하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그만 고생시키시고 이제는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여보 고생했어. 빨리 손 잡아봐, 손잡아. 고생해, 빨리 말해봐요, 고생했다고. 고생했어. 고맙다고 해봐. 고마워요. 뽀뽀.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나이 때문에 죄송합니다. 강아지, 얘네 키우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 있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춘천 장날 바깥에 나갔다. 그러면 비가 오나 뭐가 오나 우리 올 때까지 여기 밑에서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애들이 특징인가 봐. 저 집도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집을 못 비우고. 또 어디 갔다 오면 자식들도 그렇게 안 할 거야. 팔딱팔딱 뛰고. 그러니까 참 나한테는. 안 예뻐서 앉을 수가 없구나. 또 산에 같은 데 올라가서 얘들을 끌어안고 같이 굴러잖아요. 아버님 그런데 얘를 잡고 구른다고요? 우리 이렇게 굴러보지 이렇게. 얘를 끌어안고. 좋아서 나 잡아봐라. 막 탁탁탁탁 먹대. 아니 저 어디 가면 내가 이렇게 살찌면 안 됩니다라고 할 텐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이렇게 잘해주려 하나 보다. 얘네들도 좀 우울한 날이 있어. 그러면 이제 가자 그런다고. 어디 가요? 이제 배 딱 가 그러면 얘네들이 알아요 벌써. 배 타요? 그럼 지네들이 배 딱 올라타서 앉아있어. 그러면 또 한 바퀴 돌아주고. 항상 그래 좀. 아직 나 살아갈 수 있다며. 얘네들이 참 좋겠다. 이렇게 편하게 있어서. 항상 뭐 어느 때는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얘들로 인해서 또 힐링도 되고. 그러니까 뭐 얘들이 조금만 춥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방에다 키우는 거예요. 좋죠. 방에다 이제 같이. 좋죠. 방에다 이제 같이 자고. 이 주위에서 우리를 이해를 못 해요. 어떻게 개를 방에다 키우느냐 침대에다 재우느냐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얘들이 있으니까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얘들 없었으면. 우리 있어. 내가 막 스트레스 받다가도 얘네들이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손을 갖다 이대다 집어넣고 그러면은. 그게 싹 없어져요. 그 순간은.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들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버틴 거고. 얘네가 있어서 이렇게 또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얘들 없으면 정말 적작해서 못 살아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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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아껴주고 예뻐해 주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면서 얼마나 가족 생각하셨을까. 표현도 못 하시고. 돌아보고 나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자기 강아지한테 하는 거예요. 수시로 간식 주고. 수시로 먹을 거 주고. 사실 자기 딸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야. 자기 식소를 굶기지 않으려고. 정말 정말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갈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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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놀러 오세요. 정말로. 백구지상회도 손 흔들어. 갈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달동스 꼬리 흔든다. 야, 너무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딸들이요. 딸들이 개처럼 생겼네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무슨 풍종같이 생겼다. 매쉬콕인데, 믹스. 그쵸, 매쉬콕이 물론 아닌데. 얘네 완전 천방주축이에요. 이 종류가 물을 좋아하나 봐요. 좋아해요? 애기 때부터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하더라고요. 이 앞에서요? 네. 얘들이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냥. 다른 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쪽이에요. 이쪽. 이야, 셰퍼드구나. 어이구. 아, 셰퍼드구나. 우리 큰 놈들. 저기 또 있네요? 네. 저거는 이제 암컷. 암컷. 네. 얘가 칼이에요. 쟤는 아리고.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괜찮아요? 안 무섭죠? 네, 괜찮아요. 들어가 볼까요? 무서우면 쓰겠어요, 훈련사가. 얘네들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가도 돼요. 괜찮네. 자주 만나요, 얘네들은. 자주 만나요? 야, 이걸 또 만드셨구나, 집을. 네. 애들 때. 애들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꼬맹이 때. 네. 애들이 활동 범위가 참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어갖고. 견사를 넓힌 거죠. 저 돈 많이 드셨을 텐데요.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아, 직접 하신 거예요? 또 돌도? 네. 혼자 그냥 돌을 주워다가. 우와. 우와. 칼로 와봐. 칼로 와. 옳지. 칼. 칼이구나, 네가 칼이야. 수컷? 얘는 수컷이고. 얘는 수컷이요. 쟤는 여자예요. 아, 쟤는 여자예요. 섹시. 섹시고. 아니, 저도 저 셰퍼드가 있어가지고. 아. 셰퍼드를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지금 예뻐해 주고 싶어도 저한테 오질 않아서. 우선은 가만히 있어볼게요. 서서히 친해질 수 있게. 왜냐하면 셰퍼드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되게 좋아하지만. 우선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부터 판단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친구는 저기 따로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지금 임신 기간이에요. 그래갖고 임신 안 시키려고 일단 좀 임신으로 떼어놨어요. 잘하셨네. 지금 발종 왔구나. 거기에 대한 또 고민도 좀 있고요. 그래갖고. 아, 어떻게 쟤는 새끼를 내본 적이 있으세요? 네. 몇 마리 났던가요? 여섯 마리, 일곱 마리씩 해갖고 한 세 차례를 낳았는데. 다 실패됐어요. 어떻게 해요? 낳는데? 죽었어요. 왜요? 못 키우더라고 애가. 살려보려고 우유도 먹여보고 했는데 결국은 죽더라고요. 왜, 왜, 왜. 약하게 태어나요? 일단 젖도 잘 안 먹이려고 그러고. 젖도 잘 안 먹이려고. 아예 모성애가 없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놔두고 애들 놔두고 막 나와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제가 그러고 나서부터 성격도 많이 좋아지고 겁도 많이 내고. 아, 그래요? 네. 이게 초보 엄마들이 하는 실수거든요.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른 데로 버리거나 아니면 먹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마리들 사이에 보호자님을 보는 것도 좋아도 하는데 혼자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애들을 다 여기다 두고. 쟤하고만 같이 한 번 산에도 가고. 성격 확 올라올 거예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잘할 거예요, 쟤. 자기 보호자한테 온전히 의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응원해 주면 모성애가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아리가 그래요. 얘가 소피인가요? 아, 소피예요. 지금 몇 살인 거예요, 그러면? 열다섯 살. 열다섯 살. 아, 소피니까 여자 안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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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일단 Ivan이랄. 지금 기다리려고 하겠습니다. 앉아도 됩니까? 네, 질 그냥 여기 앉으세요. 아리, 질 그냥 계십니다. 아니 플래코티드 리트리버하고 좀 다른 친구들하고 차이가 있나요? 왜냐면 저는 그냥 개들을 많이 만나지 플래코티드를 1년에 내가 한 번인가 만나나 싶을 정도인데 좀 특징이 있나요 다른 리트리버들하고? 있어요 형태! 뾰족하고 뾰족하고 아 세터 같은 느낌이구나 세터가 좀 뾰족한데 근데 먹을 거는 너무 밝히고 그건 라브라더 같다? 네 그러면 골드 리트리버하고 제약으로는 많이 달라요? 어때요? 골드는 엄청 애교잖아요 엄청 애교 많죠 근데 소피는 소심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약간 소심했고 이게 애교를 아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쫙 부리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활동적이지만 또 뭔가 좀 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있어요 요즘 분들 말로는 아이구나 그러면 지금 와인 조금 드시고 와인이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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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따르기만 할게요 네네네네 제가 밥 해드릴게요 밥이요? 밥이 개밥 소피 밥을 드실 거예요 소피 밥을요? 네네 너무 신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개밥을 주신다니요 개밥을 제가 이제 개밥을 할 겁니다 그래요? 네 갑자기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냥 아 그거 이제 드셔보세요 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소금 안 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토마토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춥 네 그렇죠 근데 대신에 식재료가 좀 좋아요 토마토가 농장에서 직접 따온 거 이거 고급 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소금 한 개도 안 들어간 거야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여기 소피 밥이랑 똑같은 거 이게 소피 밥이랑 아 소피가 이걸 먹어요? 먹어도 될 거 같다 훈련사님 먼저 드세요 저는 함박스텝 만들고 있을게요 엄마가 작가인데 요리도 잘 하시나 보네 아니 그러면 소피는 소피는 형 에? 야 나 이거잖아 일루와 소피 이거 한 개 먹자 알겠어 소피 배고파 소피 이거 하나 먹어 일루와 소피 컴 이거 먹어 배고파 보통 저러면 안 되긴 하는데 지금 뭐 15살까지 잘 키웠으니까 제가 뭘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걱정이 있죠 아니 걱정할 게 뭐지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는데 왜 아니 20살까지 키울라 아 나도 못 해본 건데 25살 25살까지요? 네 우와 있나 그런 개가? 그러게요 기네스 같은 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대형견이 12살 고비 얘기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오니까 보통 10살에서 13살 사이에 이렇게 좀 많이들 가고요 네 15살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고동을 못하는 상태들이 많더라고요 아 소피도 지금 뒷다리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걷는 게 보니까 천천히 걷네 그러니까 뒷다리 한 다리는 거의 이렇게 끌고 아니 왜냐면 보니까 발등에 약간 굳은살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걸으면서 이렇게 땅에 닿아서 그게 생긴 거거든요 아 눈은 괜찮아요? 눈도 안 좋을 텐데 이 나이면 근데 눈은 귀가 안 좋아요 귀가 귀가 안 좋구나 듣고 싶은 맘만 들어 그럼 귀가 안 좋은 게 아니지 맘맘만 알아 맘마 선택적인 참각을 갖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주고 아 모양만 다른 거구나 내 거 하고 제 거 하고 아 근데 여기는 이제 간이 좀 돼 있고 아 그래요? 소피밥은 이거예요 소피밥은 이거예요 소피밥은 이거예요 소피는 지금 난각 파우더를 추가를 해 주고 그게 난각 파우더가 뭐예요? 난각 파우더가 칼슘 칼슘 달걀 껍데기를 갈아서 그리고 그게 칼슘에 좋다고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사실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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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소피는 이렇게 주고 저희랑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소피 이거 먹어라 달걀을 되게 좋아해요 소피가 이거는 진짜 완전 소피 건데 이거를 한번 드셔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아 이거 뼈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사람 모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고기 완자인데요? 고기 완자에다가 제가 이제 여기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근을 넣었어요 네 식피네 네 쟤도 식감 때문에 소피 식감 연근의 식감을 안다고요? 걔들이 소피는 알아요 저도 밥을 잘 주거든요 네 근데 내가 식감을 생각을 안 했네 나는 우리 애들 식감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네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무를 준다 네 이게 무요? 무를 볶아준다 무를 볶아줘요? 응응응응 무가 겨울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길게 썰어주고 어쩔 때는 깍둑썰기 어쩔 때는 뭉텅이 그러면 이렇게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식 하면서 친구들도 욕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걔한테 이렇게 먹이냐 근데 제가 먹을 거 너무 좋아해서 저만 뭐 미슐랭이며 아니면 떡볶이집도 진짜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원래 미식가 식감 진짜 좋아요 먹는 갱이야 인생 근데 소피한테는 사료 뒤에도 안 봤더라고요 저기 저 써있는 거 뭐 뭐 들어가는 거 성공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많이들 안 봐요 비싼 사료만 일단은 병원 추천 그니까 식구잖아요 식구인데 얘는 콤프레이크맥이 없고 나만 좋은 거 먹고 당기고 9살 때 얘가 이제 힘이 없고 남산 꼭대기를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했죠 어떻게 저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좀 건강은 어땠죠 소피? 응 그러니까 털이 일단 너무 윤기가 좋아요? 이렇게 목욕하다 보면 피부도 매끈매끈해질 만큼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오 힘도 에너지가 힘도 좋아지고 그러면 남산 그냥 팽팽 다녔어요 이게 사료도 사실 원재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유통기한 보관에 이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료를 만든 거 같긴 해요 내가 만약에 여력이 좀 되고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은 원재료로 이렇게 잘 조합해서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은 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게 포인트인 거 같아요 엉청기는 있어요 궁금한 게 네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아세요? 네 요즘 첼시가 설사 너무 많이 하는데 맨날 맨날 설사하는데 속이 좋은 거 뭐가 있나? 옛날에 우리 훈련사들은 쌀밥을 먹으면 좋다는 얘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흰쌀밥? 소화가 잘 된다고 그게 대봉 먹여요 대봉이 뭐예요? 대봉 감 에? 대봉 왜 사람도 그거 많이 먹으면 똥 못 산다고? 어 그게 설사하면 그거 먹여요 저 되게 좋은 귀리가 있거든요 귀리? 이따 갈 때 귀리랑 대봉을 드릴게요 싸드릴 테니까 가서 그걸 죽을 끓여 먹어볼게요 아니 저 소피비에서 특별히 줬던 음식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하는 거는 황태국밥 대신에 황태에 염분이 있으니까 염분이 많다 싶으면 한 번 빨아요 한 번 물에 넣다 빼고 빨고 굴을 넣어요 근데 왜냐면 아 지금 작가님만 드시고 싶은 거 넣는 거 아니에요? 아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연을 먹을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굴도 먹어도 된대요? 먹어도 돼요 돼요? 조개도 돼요 고마워 아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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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기기 남기거든요 소피가 작년에 최장염이 한 번 왔어요 완전 큰일 났는데 일주일을 곱기를 끊더라고요 그런데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닭, 소, 돼지 육수 내고 갈아보기도 하고 코에다 갖다 주고 그랬는데 일주일을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력을 조금 찾고 처음에 먹은 게 강아지 캔 야, 이거 참 뭘 줘도 안 먹었는데 안 먹어 캔을 딱 따르니까 먹은 거예요? 잠깐만 얘를 살린 건 개밥이네? 개밥이야 캔입니다 내가 진짜 황당하죠? 그래서 아니, 이제 이렇게 잘 키웠는데 뭐 자랑 없습니까? 젊었을 때는 엄청 모델도 많이 했었어요 왕년에는 좀 모델도 좀 날렸습니까? 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해로 백화점에도 소피 사진이 걸려있었고 그리고 뭐 커머셜 촬영할 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매거진 이런 것도 섭외도 많이 들어오고 아, 그래요? 오우 대단하다 야, 더 먹어라 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소피 마음대로 먹자? 마음대로 먹으라 마음대로 먹자 아니, 혹시 그래도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 얘가 어떤 거, 언제? 언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그렇죠 이제 산보를 원하는지 왜냐하면 너무 흙냄새 바람냄새 좋아하니까 데려는 가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다리가 거의 한 다리는 5부제 정도로 그냥 뒷다리 거의 끌고 댕길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저, 그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 죽기 전에도 산책하고 싶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집 주변을 같은 곳을 가던 곳을 한 번씩 가서 냄새 맡고 뭐 기회가 되면 마킹도 좀 하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개들한테 이상적인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는 개가 원한다면 죽기 전에도 가던 곳을 가주는 게 최고의 의리이지 않을까 작가님 저, 나중에 소피 이렇게 좀 저기, 가면 어떻게 해? 어, 상상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생활을 거의 촬영장도 같이 가고 뭐 어디 레스토랑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거의, 그러니까 검정 뭔가만 있으면은 그냥 소피 같은 거예요 검정 뭔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뒤에 뭔가 검정 뭔가 있으면 소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안 익스펙트 버스 다 싱 if you're looking for a reason you needn't even try sometimes it's time to let a good thing die you can't conjure up more money if you've only got a dime I know, I will be back 소망이 있다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그냥 있는 동안 sometimes it's time to let a good thing die you come light up fire 저도 그래 이게 저는, 아, 그렇구나 선생님도 똑같이 그렇구나 너무 힘들어 그거 생각하면 저는 대형견인데 15살이 저 정도라면 정말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많이 없어요 실제로 많이 없어요 저 정도만큼 생활하는 친구들이 저는 수고했다 대단하시다 멋지시다 당신은 최고의 보호자다 라는 말밖에 해드릴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